네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롯데렌탈의 수위치 결과를 확인하고 조금 놀라서 얼른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결과 바로 같이 확인하시죠 네 경쟁률이 217.63대 1을 기록했어요 와 크래프톤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왔죠 참여한 기관수도 762곳 밖에 안됐습니다 앞에서 아주스틸에는 1428개 기관이 참여했거든요 딱 반 정도인거죠 자 롯데렌탈은 공모규모가 8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대형 IPO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에 속한 종목들 중에서 수위치 경쟁률이 가장 낮습니다 기관신청액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래요 기관신청액은 기관투자자들의 총신청수량의 공모가를 곱해서 계산했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렌탈은 102조밖에 안되요 비교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죠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89%가 되기는 하는데요 상단의 초과한 비율은 23.08%로 낮은 편입니다 조금 자세히 나와있는 투자설명서를 보시면 밴드 중간에서 하단까지의 분포도 꽤 있었거든요 참여권수로 43건이나 됩니다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도 한 곳 있었어요 그래서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를 그리 매력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단 이상 비율이 89%나 되니까 공모가는 상단 가격에 확정을 한 거죠 5만 9천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8,509억원이나 됩니다 예상시 총은 2조 1,614억원 정도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12일에 바로 되고요 상장은 8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능 증권사가 8개나 된다는 거 근데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고요 수의축 결과가 영 좋지 않아서 이렇게 8개 증권사에서나 청약하기에 좀 부끄러운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네 아무튼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 보시면요 신청수량 기준으로 14.65%예요 그냥 괜찮다 싶죠 기관 유형별로 나타낸 표를 보니까 해외 기관 투자자가 전멸 요것도 참 그렇네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요 공모 규모가 좀 비슷한 IPO와 비교를 해서 보면요 사실 SD바이오센서 HK이노엔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요여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별로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 주식수는 구조매출이 50%나 되면서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구조매출을 통해 다 매각을 하기 때문에 다행히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없다는 거 그래서 유통가능 비율은 31.49%라는 거 네 요게 좀 다행이고 보통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6,807억 원인데 비슷한 규모 대비해서 유통가능 금액이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수요여측 결과만 정리를 해보면 경쟁률 매우 저조했고요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89%였지만 초과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의무부유 확약 비율도 비슷한 규모 대비해서는 저조한 편이고요 그나마 상장일에 유통가능 물량은 구조매출 50%로 진행을 하면서 낮춘 편입니다 유통가능 금액은 무난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기관들은 왜 이렇게 롯데스티를 외면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요 걸리는 부분이 우선 부채비율이 높다는 거 이게 특히 경쟁이 심화되면서 롯데렌탈이 투자도 많이 진행을 했고 차익금도 많이 끌어다 쓰면서 부채비율이 악화됐다고 했잖아요 IPO를 통한 개선이 조금 기대되기는 하지만 경쟁 심화로 인한 단가 인하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고 했었죠 이게 우선 첫 번째로 걸리고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에 공모가를 비교적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같기는 한데 EV 앱이 있다는 방식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영상에서 직접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보겠다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이 부분이 조금 가장 걸립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J 렌터카가 2015년에 상장을 할 때 가치평가 방식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펄을 통해서 계산한 주당평가 가액하고 EV 에비타를 통해서 계산한 주당평가 가액을 산술 평균 냈어요 네 롯데렌탈에도 이 방식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사 기업들의 평균 펄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AJ 네트워크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펄을 계산할 수 없었고요 SK 렌터카의 퍼만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 시가총액을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으로 나눠서 38.9배를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롯데렌탈의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은 526억원인데요 적용퍼 38.9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2조 461억원을 도출했습니다 적용주식수로 나눠주니까 주당평가가액 55,852원이 계산됐어요 그럼 보세요 펄을 통해 계산한 주당평가가액 55,852원하고 기존의 EV 에비타를 통해서 계산된 82,152원을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가액은 69,000원이 되고요 여기다가 동일한 할인률을 적용해주면 직접 계산해 본 희망 공모가액은 39,470원에서 49,550원으로 도출이 됩니다 공모가 59,000원 대비해서 만원 정도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EV 에비타가 고평가를 위한 장치였냐 눈속임이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 그렇게 떠드는 건 아닌데 그냥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롯데렌탈과 아주스틸 두 개의 객관적인 수치들만 간단히 비교를 해봅시다 경쟁률은 뭐 볼 것도 없고요 기관 신청액으로 계산해도 아주스틸이 이깁니다 신청액은 사실 실제로 돈을 납입한 게 아니라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관에 관심을 나타내는 수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볼만한 것 같아요 네 롯데렌탈은 공모 규모가 9,000억 원에 가깝고요 아주스틸은 1,000억 원대인데 신청액에서도 아주스틸이 이겼네요 네 분포표를 봐도 상단 이상의 비율 아주스틸이 더 높고요 초과 비율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또 하단 미만을 제시한 건도 아주스틸은 없었지만 롯데렌탈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아주스틸이 더 높고요 공모 규모 대비해서 보면 더 그렇고요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 모두 아주스틸이 더 좋습니다 음 롯데렌탈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한컴 라이프케어의 상장일의 성과를 보고 난 뒤에 청약이 가능하다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죠 브레인 컴퍼니까지 분석한 뒤에 최종 결정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자금의 가장 큰 비중은 아주스틸의 비례 청약을 할 것 같아요 미래에셋은 또 다 우대등급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20일 그 제한 없지 않나요? 원래는 제한에 비껴가는 증권사였거든요 혹시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S&D의 청약 일정은 8월 24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고민 하나는 줄일 수 있겠네요 1주차 기관의 선택이 플래티어였다면 2주차 기관의 선택은 아주스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잘 결정 내리시고요 달콤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배정 물량과 한도는 화면으로 대신할게요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